메스티랑 일반계랑 만난 것 같아요 털을 다 뽑아놨더니 그냥 개같아요 원래는 이렇게 길었을까요? 네 지금 세 번째 받은 거야 남자예요? 네 야 너는 싫어했다 너 약간 애장결핍이 있어서 다른 개들은 이렇게 안 받았대요 안 받아줘요 격해서 다 가요 맞아요 너무 소소하잖아요 넌 누나가 성격이 좋아서 어찌 받아주고 있는 거지 넌처럼 그렇게 격하게 하면 누가 좋아요 얘도 그래서 거의 대형변들이랑만 놀아요 다 그렇구나 다 리트리브 아니면 퍼스키 그나마 좀 시바 이런 계절이란 것 같아요 저희는 오더콜리 그다음에 등글랜드 식떡 우리 동연떼 저의 마지막으로 이 냄새가 온다고 좋아하다 나한테 먹자 뭐야 귀여워 나 알겠어 이름이 뭐예요? 봉구요 봉구요? 네 네 마요예요 마요 마요 마요네즈 이제 한 살 됐다고 하셨어? 이제 좀 했으면 돼요. 얼마 틀이 안 나네. 공모도 이제 다행이라도. 어떻게 기름질 맞는 거 좋아서. 어떻게 발라다녔어. 메시지는 구방이란 없어. 근데 진짜 잘 맞네. 유튜브에 올려도 되나? 네? 뭐 검색해봐야 돼. 마이오 키워봐. 지금 봐야지. 예. 그렇죠. 저희 화이트 테리오들의 습격이 다 비슷한 것 같아요. 아니 엄청 애기였네. 예. 엄청 작았죠. 아이유. 아이유 귀여워. 어이유. 진짜 엎드리고 싶었다. 예쁘게 딱 벌어졌다. 예. 아이유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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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이유리. 아이유. 아이유. 산 올라가고 안 하면, 안 하면 난리 나서. 안 하면 집에서 짜증 내던지, 막. 집에서 막 짜증 내던지, 막. 저희가 힘들어가지고. 미용 몇 시에요? 20분이에요? 거의 1시요. 예전에 처음 베네털 한 번 하고, 그 다음에 처음 온 거예요. 아, 두 번째예요, 그러면? 네, 두 번째요. 그래서 터디 조금 길게 해서 한 번 이렇게 해주는데. 네. 집에서 그냥 일반적인, 저기. 얘네, 얘네 미용, 미용용. 나이프로? 네, 나이프 말고, 나이프 말고. 그냥 뽑는 미용 탈이 있더라고요. 뭐, 기시. 그래서 그걸로 등 위주만 좀 해주고요. 그랬더니 등만 좀 많이 빠지고. 왜, 지금 노는 스타일이 똑같아 보이는데. 아, 거의 노는 스타일이 똑같군요. 웨스트 이야기로도 웨스트끼리도 잘 맞는 개가 있고 안 맞는 개가 있던데. 아, 그래요? 네. 지난번에 일산에 한 7마리, 8마리 모임을 한 번 나가봤는데. 아, 정말요? 그중에서도 싸움 나서 막 기 찢어져서 피 흘리고 또 가고 막. 아, 정말요? 고구가 옆에 있으니까 그냥 일반 개가 된다는 것 같아요. 딱 웨스트의 맛이 없네. 이제 곧 될 거야. 이렇게 지저분함과 스토분함의 약간 경계선이 있어야지 웨스트인데. 맞아요, 맞아요. 가끔씩 보면 진짜 지저분하다. 어쩔 때 보면 되게 귀엽다. 이게 어쩔 수가 없더라고요. 산책하고 다 씻길 수 없으니까, 메고완. 그럼 그냥 목욕 시키세요. 아니요, 그 저희 그냥 그... 이제 전해수기 있잖아요. 그거를 물수건에다가 이렇게 쭉 뿌려가지고 발바닥 먼저 닦아주고요. 그다음에 전체적으로 한 번만 이렇게 쓱쓱 닦아주고. 그리고 물 먹기도 하고. 네, 네, 안 해요, 네. 그리고 거의 한 달에 한 번 정도 하나, 차원은. 지금도 한 한 달이 된 상태예요. 야, 서로 그렇게 물면 안 돼, 인마. 서로 아파. 아이고. 아이고. 지쳤어? 요즘 지쳤다. 요즘 지쳤지. 요즘은 더워서 혀를 일찍 내놓더라고요. 아이고. 아이고… 아이고. 아이고. 네. 이제 한살이에요. 어? 나이가 드세요? 네. 그래도 한 살 정도. 아, 그래요? 아이고, 아이고, 싫어. 네, 빨리, 빨리. 어? 보고 싶어가지고. 아이씨. 아, 이거가 다 큰다. 어떻게 해요? 어, 입점을 어떻게 해야 하나요? 아, 이거 다 안 돼. 아, 그래요? 네. 아, 어떡해? 안 돼, 어떡해? 안 돼, 어떡해? 아, 얘도 안 돼, 어떡해? 다 남자애로 봐요. 아, 맞아요. 얘도 잘 논다. 아, 놀러서 좋아해요. 네, 너무 좋아. 다들 강하지 않나? 저거 좀 따로 가면 돼. 아, 들어와요. 아, 들어와요. ㅋㅋㅋㅋ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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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름이 뭐예요? 올리예요. 올리요? 이게 마요예요. ㅋㅋㅋㅋㅋㅋㅋㅋ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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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거 유튜브 올려도 될까요? 네네. ㅋㅋㅋㅋㅋㅋㅋㅋ ㅋㅋㅋㅋㅋㅋㅋㅋ 귀엽잖아. ㅋㅋㅋㅋㅋㅋㅋㅋ 오늘 저희 미용했거든요. 아, 저희 하얀 강아지잖아요. 네. 아, 지금 저희도 가는데 너무 어려워가지고. 오늘 또 저희. 오우, 오우. 오우. 완전 누더기였다고. 일로와서.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예. ㅋㅋㅋㅋ ㅋㅋㅋㅋㅋㅋㅋㅋ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아, 안 돼? 신났어, 신났어. 어디 있어요? 신났어? 아, 기다. 아, 여기 아파. 고춧가루 어유 armed 고춧가루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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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감자 아 이거 좋아 너나 이거 좋아